바지를 심었는데 너무 이렇게 모여있어가지고 답답할 것 같아 하나만 옮겨서 화분에 이사시키기 전까지 임시로 임시로 옮겨갈 곳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음.. 이가 좋겠다 가운데 있는 애들 중에 흑채로 떠야 돼 안그러면 뿌리가 다치기 때문에 흑채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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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바질 향기가 너무 좋아 음.. 뿌리채로 쏙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덮어주고 모자란 흑을 덮어줘야지 다 흘린다 다 흘려 쑥쑥 쑥쑥 타란 아까 거기보단 좀 나을꺼야 흑투사위가 됐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까보다 조금 넓어졌지 나중에 화분으로 또 옮겨줄게 바질도 옮기기 끝 안녕